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오프라 윈프리의 언제나 길은 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법,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휴가철에 자연 속에서 읽으시면 혹은 템플스테이를 가시거나 그랬을 때 읽어보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책이 일단 너무 예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또 오프라 윈프리가 인터뷰한 세계적인 리더들과의 대화를 소명이라는 하나의 컨셉에 맞춰서 쭉 정리한 책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뽑아서 함께 소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죠.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지금 베스트셀러로 잘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책들은 정말 잘 읽히는 것 정말 멋진 일이죠. 또 표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일단 책 전체의 요약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로 이제 딱 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맨 뒤 페이지에 나오죠. 길을 잃을 때마다 펼쳐보는 오프라의 열 가지 조언. 1. 나로 살겠다고 선택하라.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는가. 모든 탐색이 시작되는 질문이다. 당신은 이 질문을 무시할지 따라갈지 선택해야 한다. 온전한 나로 살겠다고 선택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2. 매 순간 성장하라. 인간은 궁극적으로 꿈꾸는 존재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가졌든 자기 안에 가장 깊은 열망을 알고 그것을 매일 성취로 연결시켜라. 3. 내 안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라. 삶은 언제나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 한다. 그 목소리를 묵살하는 건 혼돈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직관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 4. 자기 의심을 넘어서라. 당신과 세상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과 싸우고 있는 건 안 돼 하지마 라고 말하는 당신의 일부다. 그땐 이렇게 말하라. 왜 그래 할 거야 라고.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 속에 살아라. 5. 의도에 따라 행동하라. 의도적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더 찬란한 삶을 살 수 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흉동이 아니라 의도에 따른 행동을 할 때 삶은 그 비전이 이끄는 대로 나아간다. 6. 흐름에 맡겨라. 삶이 흐르는 리듬에 자신을 맡겨라. 스스로 악기가 되어 리듬 안으로 들어가라. 그 흐름 속에 당신의 길이 보일 것이다. 정말 끝내주는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7.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무슨 일을 하든 혼란의 시간은 있다. 그 시간은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킨다. 의지가 시험에 들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멈추고 고요 속에 귀를 기울여라. 가슴이 다음 단계를 알려줄 것이다. 8. 알려주고 나누어라. 인생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교환으로 측정될 수 있다.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 중에서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고 싶은가. 나눔으로 삶의 힘을 창조하라. 9. 자기 존중감이라는 보상을 받아라. 재물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지만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은 영원하다. 진실한 삶을 추구할 때 찾아오는 만족감과 자기 존중감을 느껴라. 10.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표류해왔든 되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운명을 완수할지를 알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더 이상 소개 안 드려도 되죠? 이렇게 책을 엽니다. 진정으로 존재해야만 진정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짧은 질문이 인터넷상에서 무려 10억 개에 달하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이죠.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한 문장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는 건 별것 아닌 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밀한 기도의 반향이고 인정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런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와 개성으로 가득한 고귀한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로처럼 어지러운 인터넷 링크들을 제쳐두고 당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이 기적 같은 영혼이 평생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어요. 우리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혹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든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힘에 의해 선임됐어요. 신이 주신 소명으로 발을 내딜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나는 지금 거룩한 운명의 순간에 대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인류의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부름에 답하기 위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노자의 말을 빌리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죠. 이 책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었고 나에게 영감과 교훈을 준 많은 이들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당신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된 화두는 이겁니다. 일단 존재하기 없이는 진정한 행동하기도 없다. 이게 운스마인드의 아홉 가지 질문하고 또 겹치죠. 항상 먼저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존재에 관한 질문.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 다음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그 존재로서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마지막으로 존재의 질문, 행위에 관한 질문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답을 명령해 한 후에 세 번째, 그 존재로서 무엇을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소유에 관한 질문. 이렇게 꼭 정리를 하라고 운스마인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존재하기 없이는 진정한 행동하기도 없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나를 오롯이 나로 만들어주는 겹겹의 기적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 그것을 내가 꿈꾸는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목적 있는 삶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역시 세상이 바라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사이에서 갈등하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요. 나의 본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매일매일의 결정에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진로나 관계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면 돈이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니면 건강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변화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당신은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건가요? 쉬지 않고 펼쳐지는 소중한 미래를 어떻게 보낼 건가요? 인생에 더 이상의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며 하루하루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건 당신 몫이에요. 준비가 됐다면 말이죠. 본문 발취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자라남을 유인한다. 우리의 세포도 암호화되어 있고 마음도 암호화되어 있고 자라남 역시 암호화되어 있다. 우리는 신의 자아로 자라나는 신의 씨앗이다. 진 휴스턴 꼭 우리나라에 번역서가 나왔으면 하는 진 휴스턴이죠. 신화에 관한 탁월한 연구자이기도 하고 생명이 있다면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다면 목적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단 한 방울의 생명만 있다면 말이죠.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하나의 원자도 지구만큼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를 이루는 것이 전부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도저히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영혼의 해부 새로 편찬된 책의 제목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7단계 치유라는 번역으로 다시 나왔죠. 저자 캐롤라인 미스 직관의학의 개척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안의 씨앗이 결국 숲을 이룹니다. 만약 푹 쉬었다면 마음이 평화롭다면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하다면 먼저 존재한 다음 느끼고 그러고 나서 자신을 성찰했다면 제 표현으로는 셀프게임 모드라면 백조 모드라면 나비 모드라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치 씨앗처럼 말이죠. 모든 씨앗에는 수천 개의 숲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당신의 숙명적 씨앗이랍니다. 당신에게는 독특한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점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단점은 다른 이들이 보완해 줄 테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재능을 알아차리고 이 재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하게 몰입하는 삶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디펙초프라 심신통화부학의 창시자 디펙초프라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좋아하는 피에르, 페아르드, 샤르덩 신부님 철학자이기도 하시죠. 그분의 인용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또 캐롤라인 미스의 또 대화가 나오죠. 뇌 안에 직관적 목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안에 직관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애초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태어나거든요. 사실 우린 너무도 직관적이어서 그건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배신했을 때 그 소리를 듣거든요. 우리에게 정직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라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는 목소리죠. 그게 바로 양심의 목소리 직관적 목소리예요. 절대 꺼지지 않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죠. 그 목소리는 밀어붙여야 해 라든가 이건 해야만 해 처럼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해주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됐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목소리는 우리를 인도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됐어. 오프라 여기에 대해 답을 합니다. 내가 늘 믿어온 내용이고 삶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려놓게 되죠.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과 에너지에 맡기게 돼요. 캐롤라인 미스 그거예요. 내 모든 걸 바쳐야 해요. 나의 최선을 바쳐야 해요. 오프라 그러고 나선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죠. 캐롤라인 미스 그렇죠. 맞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본능이 있어요. 페마초트론과의 대화입니다. 페마초트론은 모든 것이 산산히 부서질 대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페마초트론 평생 내게는 앞날이 관측되는 어떤 본능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프라 너무나도 잘 이해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패턴이 무언지는 스스로 알아내야 하죠. 나의 패턴은 이렇답니다. 이 일을 하며 내가 배울 수 있는 최대한을 배웠구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떤 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배우고 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면 내 앞에 뭔가 다른 것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죠. 페마초트론 신기하게도 항상 앞이 있죠. 오프라 숨이 남아있는 한 앞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에고 게임 셀프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게임에 있어서 라이프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음 판이 시작이 되죠. 만약에 어떤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 판을 깨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어떤 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그 패턴을 찾아내서 그것을 게임 체인지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마이클 싱어 될 일은 된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저자와 대화입니다. 두려움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주세요. 오프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이클 싱어 제잘제잘 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릴렉스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죠. 그 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몸을 기울여서 관여하거나 그 목소리가 나를 끌어당기게 하거나 오프라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마이클 싱어 맞아요. 그런데 릴렉스하고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일단 뒤로 빠지고 공간을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길 참 잘했다고 깨닫게 돼요. 뭐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냥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오프라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변화를 무서워하는 걸까요? 마이클 싱어 이런 식이죠. 마음속으로 들어가 세뇌를 하는 거예요. 난 괜찮지가 않아. 내가 괜찮으려면 모든 게 어떻게 돼야 하지? 그러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괜찮게 해줄 상황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죠. 미운 오리 새끼의 아주 그냥 아둥바둥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모델과 들어맞지 않으면 겁을 먹기 시작해요.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 두려움이 광건입니다. 그 두려움을 밀쳐낼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공포에 떨며 피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길로 지나가도록 내벼려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가슴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눈앞에 두려움이 있고 눈에 빤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긴장을 풀고 두려움이 우리를 지나쳐가게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고치려 들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려 할 거예요.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게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애초의 목적은 까맣게 잊은 채 두려워하기만 할 거예요. 그냥 두려움만 남는 거죠. 오프라 대안은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포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이클 싱어 어떤 식으로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게 삶인데 삶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야 하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장악하도록 놔두는 것도 아니에요. 승마할 때랑 비슷해요. 말등에서 겁을 먹고 있으면 말을 잘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 제멋대로 날뛰게 놔두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유익하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삶과 접속하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거죠. 두려움을 내버려 둔다는 게 삶을 내버려 두란 뜻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데이비드 호킹스 박사의 노아버림하고 세도나 메서드 함께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히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또 의도에 따른 선택은 우주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영혼의 의자의 저자 게리 주커브 제가 또 책춘하면서 감정을 과학하다 또 영혼의 의자로 소개를 드렸었죠. 우리의 할 일은 인격과 영혼을 똑바로 정렬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나비 모드로 여러분 백조 모드로 사는 거죠. 영혼과 똑같은 의도를 가진 인격이 되는 거죠. 삶에 대한 경의 조화와 협력 나눔 같은 의도요. 가령 말썽꾸러기 아이가 셋이라 버교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 때문에 절망할 수도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배우자에게 화를 퍼부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힘을 자아낼 순간이에요. 첫째 아이에게 시끄럽게 굴면 6달 동안 방에서 못 나올 줄 알아 라고 말하거나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에요. 감정을 자각하는 걸 발전시키는 단계지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선 스스로를 아주 막강한 위치에 두게 됩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행동하는 대신 내면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동과 행동 사이의 작은 틈을 벌려놨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 안으로 의식을 주입할 수 있어요. 이게 틈입의 시공간이겠죠? 그 안에서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는 남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당신이 너무 무신경해서 질려버렸다고. 하지만 격하게 반응하는 대신 내 성격 가운데 내가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지점으로부터 행동할 거야. 그렇게 당신의 당신의 성격 가운데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지점에서 행동한다면 당신은 아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당신은 우주를 바꿔놓은 뒤입니다. 이런 선택은 매번 의도를 선택할 때마다 가능해집니다. 두려움의 의도가 아닌 사랑의 의도를 선택할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행입니다. 순간마다 내가 미운 오리 새끼 게임을 할지 백족 게임을 할지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가능한 백족 게임을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책춘함이 추구하는 점오점수 터틀식 유행 바로 그것이 게임 체인저 라이프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몰입에 관한 것을 또 이동 중이라는 마음 상태로 묘사를 하는데요. 경계가 없고 즉흥적이면서도 모든 것과 하나 되는 느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들은 자신의 흐름을 찾아요. 마치 서퍼들이 자신의 파도를 잡듯이 이동 중 철학은 흐름이라는 단어의 정의 그 자체와 같아요. 플로우인데 이제 칙센트미아이의 플로우를 우리나라에서 몰입이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일단 플로우입니다. 삶과 완벽하게 줄 맞춰있는 자신만의 조류를 먼저 확인한 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죠. 운동선수나 예술가 혹은 음악가들이 그 흐름을 몰입으로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널비전 완전한 고요 초집중과 같은 어휘들도 사용되죠. 혹자는 영적인 경험에 견주기도 해요. 시간이 느려지거나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의식 상태예요. 아주 유명한 농구선수를 예로 들면서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뛰기 시작하면 경기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요. 이는 전 지구를 관통하는 진실이에요.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작하는 남들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의 의도를 전환하는 순간 경로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노력을 변형시켰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으로 돌아오고 나의 흐름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떳떳한 일이랍니다. 자 이번엔 에크하르트 톨레입니다. 명심하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최우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상태다. 그것이 미래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러니 당신에게 행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삶의 앞날을 결정한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가르침 중 오프라 웬프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거랍니다. 나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우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무슨 관점 관점 바꾼 그 순간 나의 등반 더 이상 고난 행군 이 아니며 여전히 난이도 높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모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모든 전망 또한 달라졌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지애인 이겁니다. 어딜가나 차질은 있을 거야. 그렇다 해도 잠시 돌아가는 것뿐이지 길이 끝나는 건 아니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틱락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연민어린 경청은 변화와 치유를 낳습니다. 깊은 경청은 상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경청입니다. 연민어린 경청이라 부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청의 목표는 단 하나랍니다. 상대가 가슴을 비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당신은 상대가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그릇된 인식으로 가득한 응어리로 가득 찬 말을 한다 해도 이게 에고가 짖거리는 거겠죠. 당신은 여전히 연민을 갖고 경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컴파션이니까 이게 꼭 동등한 고통을 아픔을 같이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동등한 위치에서 나눈 다라고 이걸 이해하셔야지 적절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연민은 조금 더 상하관계 개념이 조금은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만약 그의 인식을 수정하도록 돕고 싶다면 다음을 기약하세요. 그 다음이 되면 또 그저 컴패션을 갖고 들어주고 상대가 덜 고통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시간이면 변화와 치유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답을 성급하게 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는 말이죠. 게리 주포부의 인용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세상에 주어라. 그것이 결국 당신이 받게 될 것이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뿐이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세상에 주는 것. 이게 다 황금률이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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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당신이 얼마의 부를 소유했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고 변한다는 겁니다. 진짜인 것. 영원한 것은 당신이 누구이며 이 세상과 무엇을 나누도록 의도되었는가 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보물입니다. 이게 바로 운스마인드의 아홉 가지 질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존재에 관한 질문 행위에 관한 질문 그리고 소유에 관한 질문. 소유는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명료히 하고 그 존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창한 단어로는 소명이지만 내 존재대로 사는 것 혹은 내 인생을 소박하게 펼쳐지는 내 삶이지만 그 순간순간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도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순간순간을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서핑해 나가듯이 감사와 사랑으로 몰입하면서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태도를 우리가 익힐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작은 삶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재미있는 인용입니다. 럭셔리는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따지는 것이다. 피코아이어 없는 걸 강조한다고 없는 게 생기진 않아요.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제 기억으로는 시크릿에 출연했던 분이신 것 같은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음켜진 손을 펴는 순간 저항을 내려놓는 거고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이 올 거예요. 오프라 아하 이게 바로 아하의 순간이군요. 원하고 원하고 자꾸만 원하면 그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마이클 맞아요. 그 순간 우주에 전송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난 그걸 원해 난 그걸 원해 난 그걸 원해 난 그걸 원해 인데 이렇게 번역되죠. 난 그게 없어 난 그게 없어 난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만의 축복을 차단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Love Focus 초점의 법칙 결핍의 우리의 느낌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느끼는 게 현실화가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아는 것 그래서 1700년 거당 숨겨진 절대기도의 비밀에서 한마디로 이걸 얘기하죠.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자 오프라 윈프리가 우주의 마법사를 이제 영웅의 여정이라는 걸 깨달은 내용을 합니다. 자 도로시가 경험한 일은 신화학자 조세 캠베리 일컬은 그 유명한 히어로스 션이 영웅의 여정이었어요. 노란 벽돌의 길은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길을 상징했죠. 그 길 위에서 도로시는 자신의 나약한 부분들을 마주한 거였어요. 두뇌를 갖고 싶은 허수아비의 소망 심장을 갖고 싶은 양철 나무꾼의 갈망 용기를 갖고 싶은 겁쟁이 사자의 열망도요.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로시는 자기 외부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위대하고 전능한 우주의 마법사가 친구들에게 그 값진 덕목들을 하사해주고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줘야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영화 속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에서 착한 마녀 글린다는 영성 지도자들이 지난 수천 년간 전파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도로시 내겐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단다. 넌 언제나 그 힘을 지니고 있었어. 도로시의 가장 충직한 버신 허수아비가 글린다에게 물었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죠? 그랬으면 날 믿지 않았을 테니까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던 거야. 이건 아마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하의 순간이었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표류해왔던 되돌아기라는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애고에서 셀프로 가는 거죠. 당신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운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를 알고 있어요. 당신의 빨간 구두는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구두를 싣기 직전에 도로시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교훈을 나눕니다. 언젠가 또다시 내 가슴속 갈망을 찾아 헤맨다면 그땐 우리 집 뒤뜰보다 멀리 가서 찾진 않을 거야. 거기에 없다면 애당초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 그 힘은 언제나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집에 여러분 가슴속 에요. 이게 행복의 파랑새가 상징하는 거고 파울로 코엘루의 연금술사가 하는 얘기랑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 휴스턴의 인용구로 시작을 했는데 진 휴스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요. 난 우리가 우리에게 가능한 그 모든 것이 되기 위한 깊은 목적을 갖고 이곳에 있다고 믿어요. 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흥분한 스트레스 위기 복합성 의식이 주어졌다고 믿어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의 열망보다 크고 우리의 꿈을 합친 것보다 복합적인 것들이죠. 나는 사랑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나는 지금을 믿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금 이 순간을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 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람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플랫폼을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기에 여러분을 그 꿈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 나비 스쿨을 통해 추천드리는 책들 소장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것 그리고 소개된 책이 정말 마음에 드셨을 때는 정말 이 내용이 필요한 주변 분들 세 분 에게만 한번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 세 분이 다시 세 분에게 또 세 분이 다시 세 분에게 그렇게 우리의 나비 효과는 퍼져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애벌레들이 나비로 날아오르게 되면 이 땅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더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을 희망하면서 여러분을 이 나비 스쿨의 꿈에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